아침부터 정서가 찾아온 이것은? 제가 지금 스케줄 중에, 이동 중에 생존을 위해서 제가 꼭 즐겨야 될,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만나러 왔을까요? 여보세요? 가스, 가스전공 맞습니다. 가스요? 네. 가스전공 맞습니다. 가스전공 맞습니다. 가스전공 맞습니다. 가스전공 맞습니다. 가스전공 맞습니다. 집으로 오는 연예인이 어딨어요? 집으로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종서 형을 예전에 김치를 한 번 해드렸어요. 인천 근교로 이사를 오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 김치를 담그시면요. 지인들 이렇게 찌개 해가지고 가정식 백반으로 밥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날이에요, 오늘. 이 티비가 냄새, 향이 냄새가 나는 티비가 개발된다니까. 우와, 맛있겠다. 뭐예요? 아, 너무 많아. 멸무김치, 멸무김치, 더덕, 장아찌. 더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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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심술 부리신다. 깨끗하게도 먹었네요. 나는 형, 이제 지금 나가야 돼. 최종 결과 발표날 뵙겠습니다. 밥값 대신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네요. 공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기게 되면 정말 반을 딱 띄워서 정말 감사한 흑재 씨 어머니께. 감사의 의미로. 잘못하면 치워. 또 엄마 나 준다고 하면 나 준다고 하면 치잖아. 흑재 너 엄마 둘 다 미쳤잖아. 나 준다고 하지마. 화이팅! 화이팅!